김재인님한테 불상대 탑승 완료했습니다. 빨리 타, 집에 가자. 가다가 이렇게 왔는다. 오늘은 나는 이게 나은 것 같아. 막걸라 해야지겠는데? 집에 가자. 빨리 타, 집에 가자. 빨리 타, 집에 가자. 빨리 타, 집에 가자. 빨리 타, 집에 가자. 그리고 일어서서 같이 어깨 동반해서 이렇게 살짝 뛰었잖아, 지금. 근데 거기, 여기가 조금 걸리니까 살짝 걸어 놔서, 있으면 해서 걸어 놔서. 켜, 켜. 켜, 켜. 저희한테 설명해줘요. 건배 좀 설명해줘요. 거짓입니다. 자, 김치. 둘, 셋. 김치. 아, 어디서? 모른데. 오케이, 루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루시. 아, 어디서? 둘, 셋. 아, 둘, 셋.